요번에 틀리기만 하면 너 복수로 내가 때릴 거야 마스터님 네 난 딴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나 안 때릴 줄 알았네 이야 오늘 완전 개망신이네 이거 요번에 틀리기만 해봐 아주 그냥 나 추워야 돼 마스터님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살아 여기잖아 응 그러면 돼 하나 둘 살아 이야 에이 박수 치지 마세요 에이 박수 치지 마세요 에이 박수 치지 마세요 에이 치지 말라니까 뭐하고 있냐 앵콜도 나오고 뭐하고 있어 폼 잡는 거야 이 새끼야 야 이렇게 노래 끝나고 나니깐 전부 다 나한테 야 어쩜 저렇게 노래를 잘하냐고 아주 태도도 단정하고 가사 전달도 똑같고 아 이거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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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러는지 아냐 뭐라 그래 듣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나오나 나 조영필이보다 나왔대 나 어쩐다냐 여보세요 네 딱 이제 이렇게 사람은 익으면 벽에를 숙인다고 네 근데 중간에 이렇게 보다가 네 중간에 음악이 빨라졌잖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어서 춰다나요 그 추던 춤이 어서 많이 보던 춤인데 배삼용 개다리 여보세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개다리 춤을 춰요 이 새끼가 세월 가는 거 모르는구나 그래 너 저 여성의 엄마가 애기를 씻겨올 땅 안에 딱 놀고 있다가 불렀다가 퐁 하면서 나오면서 춤을 춰 뭔지 아니 이게 무슨 춤이야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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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개다리 춤을 춰 아 그래요 그럼 오늘 마치면 아주 잘됐습니다 여러 어르신들 모시고 난데 그 추억의 배삼용 춤 한번 보실래요 자 이정표가 보내드립니다 개다리 춤 박수 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 아니 박수 나오고 좋은데 왜 눈을 왜 가려 쪽팔려서 그렇다 이 새끼야 선생님 내가 이렇게 춤을 딱 쥐고 놓으니까 웬 코 큰 여자가 아 코 큰 여자면 외국 여잔데 이 외국 사람이 응 그 여자가 탁 오더니 어 나한테 바로 그냥 계약서 쓰재 왜 왜 왜 계약서 왜 미국 가자고 미국을 가자고 미국 가가지고 어 저기 모델 한번 되지 않겠냐고 패션 모델 한번 하자고 예예 아니 이 꼬라진 해갖고 옷 입은 것도 괜찮고 어 어 아주 이렇게 빠지기도 힘들대로 그래서 그럼 의상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 앙드레김이 만들었으니까 어 앙드레김이 내지는 배삼용 패션이라고 그럼 가갖고 패션 모델 하려면 워킹을 잘해야 되는데 잘하실 수 있어요 워킹은 당신하고 똑같은 이용식 형이 워킹 잘해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용식 씨 이거 워킹 좀 한번 모델 워킹 워킹 좀 한번 해주세요 잘하신다면 워킹 이거 걸어가는 거 그거 한번 음악은 딱딱 잘 맞는다 그랬더니 미끄러워서 소리도 안 나 야 참 니네들 잘 어울린다 이게 장마철에 곰팡이 있으면 요렇게 될 거 같아 야 니네들 콧 밀었어 수고하셨습니다 밀지 수고하셨습니다 야 곰들이 제지 부린다 자 오늘 패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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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남았어요 제일 중요한 패션쇼를 해야 됩니다 배삼용 이정표 패션쇼 박수 예 아니 뭘 그걸 사진을 찍으세요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지적 서전을 읽었느냐 뮤직하게도 자리한다 기름 똥이나 마셨느냐 미국은 미끄리 자리한다 냉소 따위를 마셨느냐 시원 슬롯게도 자리하고 막걸리 똥이나 마셨느냐 비틀비틀비틀 자리하고 한숨 바다 뿜만에 액이 액걸 드레스 가 소나무 훈비세 소나무 훈비세 소나무 훈비세 1, 2, 3, 2, 3, 4, 1, 2, 3, 2, 3, 4, 5, 4, 5, 5, 6, 4, 6, 3 두배기 짜라들고마다 수박만던 우리님이 사랑과 행복으로 빠졌잖소 새새삼 짜라들고 보니 삼팔섬에 가던겨 품어던 저자를 다 이뤘소 지리도 지리도 자리로 나 삼팔섬에 고짜라들고마다 우리 안팔에 계신 인물 만나가 보인다는 울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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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겔 둘짜라 한자라들고보니 육관대사 아성진이 내 누구에게 부인다고 집을 나서라 질짜라 한자라들고마라 질고 단장고 밀고서 누구에게 부인다고 집을 나섰나 한자라 한자라들고보니 팔자에 없는 이정표만 나 악순한 건 저고랄거라 후예 굿자라 듣고 봐라 그방 맞던 우리님이 사랑과 행복으로 가르쳤서 남았다 남았어 장자 한자라 남았구려 장타경으로 넘어가자 장례리미 드람스 박수 아악 장자라 한자라 남았구려 장타경으로 넘어와 이리 진짜 조리 진짜 풍백발에 묵지칠 뛰어나가 흙칠 가제잡고 도망치 마수문에 가해치 뽕는 말 떼우겠지 건투선수 주먹치 유도선수 넘겹치 비용사랑 하트치 서로의 모든 불똥치 풍돌아간다 풍덩받이 내려간다 내련받이 아이바지 계집애받이 계집애받이 풍바지 할배 바지 찬덩의 바지 저 박수 안 치는 인간은 뭐냐 풍덩달아간다 미리 미친 흙돌아간다 서대부통 강화문통 원산의 검은통 귓대의 후통 건방진 넌 머리 동에 미친 바람 나루통에 숫동 을통간략통에 탈파라간고 그 사람은 거시기다 갈래지로 간다 저의 시골 번빅도 랭불지구 탈 니가 먼저 살자고 이 옆구리 뻑뻑 찔던지 니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탈파라간다 이 조락판에 사이들어 떡소리도 치고 오빠쇼 그렇게 랭불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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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났다 첫전씨가 옹해약 둘이 시이 옹해약 옹해약 첫전씨와 같이해요 옹해약 옹해약 2017년도 후보를 하고 22일 지체장이 첩회에서 감독부민 국민회관에서 사례잔치 찬취를 헐렀구나 시체장인 회장님께 감사하고 악단님께 감사하고 가수들께 감사하고 기존 파태 감사하고 찬찬시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 영원히 여러분들 사정에는 없는 양 행복받고 부부질도 건강하고 내년에도 오늘 오시고 내년에도 왔다 가면 여러분들 가정에는 많이 믿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고 부자 되시고 저쩔시고 고객님의 마음이